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최근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은 조금 진정된 인도와 캐나다 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나라의 문제점이 제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간단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올해 6월 18일 캐나다 서쪽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리시에서 하르딥 싱 니자르가 괴한에 의하여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크 교도로 인도에서 이민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두 달이 넘은 9월 1일 갑자기 캐나다가 인도와 진행 중이던 무역협정 논의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일 인도 모디 총리가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게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시크 교도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5일 후 니자르 사건을 들고 나오면서 인도와의 무역협정 협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표단 파견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니자르 사례에 인도 정부 당국이 관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인도는 그 살인사건이 인도와 상관없다면서 캐나다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때부터 양측에 격양된 행동이 시작됩니다. 캐나다는 의심되는 인도 외교관을 추방했고 인도는 20일에 인도 정부는 미국, 호주, 영국에 갈 때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표합니다. 이 나라 여행의 경보를 발표한 것은 이번 사건이 이 나라들이 관여되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캐나다에게 인도에 있는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주지라고 통보합니다. 게다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비료 원료와 콩 수입을 전면 중지할 수도 있다고 암시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도 언론은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인도에 왔을 때 총리의 비행기에서 코카인이 발견되었으며 트리도가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코카인 중독이었고 코카인 문제 때문에 인도에서 출국할 때 지연이 발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지키면서도 인도가 살인사건을 캐나다와 공동 조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주 캐나다 미국 대사는 안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에서 도청을 통해 인도 정보요원이 암살에 관계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파이브아이에 참여한 한 나라가 이 사실을 캐나다에게 통보했다고 말합니다. 파이브아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한 안보 동맹입니다. 이 정보를 캐나다에 말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대사의 말은 미국이 증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인도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인도는 굽히지 않고 캐나다에 수출하던 철강을 끊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캐나다 의회가 나치 협력자에게 기립박수를 치는 시대의 바보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인도 언론은 모두 나서 캐나다 내에 있는 신나치주의자들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캐나다를 비난합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인도 외교부 장관과 캐나다 외교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점점 전면전으로 치닫자 10월 3일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두 나라의 문제가 조금 진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것은 미국은 인도를 도청하고 있었고 캐나다는 인도 정부보다 시크교도 편을 들었으며 인도는 시크교 문제에 대해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외국에서 시크교도들만 사는 국가를 인도 내에 세우자는 칼리스탄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정하지 않은 서방에 대해 불만을 표해 왔습니다. 서방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서 칼리스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 국적이 아니라 그 나라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 국적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독립국을 세우겠다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들이 테러에 가담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그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 입장에서는 국적으로는 인도인이 아니면서 자꾸 인도 내의 독립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크교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운동이 인도 내의 다른 민족에게 번질까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크교도와 인도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일단 인도 내의 시크교도와 외국에 사는 시크교도 대부분은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에 관심이 없으며 찬성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시크교는 인도가 독립할 때 자신들도 독립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인도와 시크교 사이에는 약간의 갈등이 있었으니까요. 1857년부터 58년까지 인도에서는 영국에 대항하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끝까지 영국편에서 싸웠던 집단이 시크교도들이었습니다. 시크교도들은 지금도 주로 펀잡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독립하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질 때 반 이상의 땅이 파키스탄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펀잡지방은 농업이 주산업입니다. 인도 독립 후에도 시크교도들은 자치요구와 분리독립요구가 종종 있었지만 주로 자치요구가 더 많았습니다. 급진주의자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간간히 테러사건을 일으켰지만 큰 사회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7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시크교 정당인 아칼리달 당이 주의회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많은 자치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를 주로 다스리던 국민회의에서 현 시크교 세력과 경쟁할 새로운 시크교 세력을 키워줍니다. 한마디로 분열을 노린 것이었죠. 그 세력의 리더가 빈드란 왈레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빈드란 왈레는 다른 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회의의 골치거리가 됩니다. 급기야는 자신을 비판하는 신문사 사장을 살해하도록 사주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회의는 빈드란 왈레를 버리고 경찰이 그를 체포하고 조사하자 그는 자치권운동을 넘어 무장투쟁을 전개합니다. 빈드란 왈레와 그의 추종자들은 시크교도들의 정신적 중심인 황금사원의 무기를 반입하고 그 근처를 요새화합니다. 인도 정부는 처음에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협상은 결렬되고 결국 1984년 6월 1일 인도정부군이 탱크를 몰고 황금사원에 진입합니다. 이 작전을 블루스타 작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참사가 벌어집니다. 인도정부는 492명의 시민과 83명의 인도군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780명의 민간인과 400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도 합니다. 이 작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놀라운 것이지만 인도군이 시크교의 성지인 황금사원에 들어가 시크교도를 진압했다는 사실이 시크교도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결국 블루스타 작전이 있은 지 6개월 후 당시 작전을 승인했던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교 경호원에 의하여 암살당합니다. 두 경호원은 기관총 탄창이 모두 빌 때까지 인디라 간디 총리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종 간의 학살이 벌어집니다. 뉴델리에서만 2700명의 시크교도들이 살해당했으며 인도 전체에서 3000명 이상의 시크교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인도에 있는 시크교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이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는 이미 인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종교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시크교도 학살에 대한 시크교도 급진파의 복수는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1985년 시크교도들은 항공기 폭발을 계획합니다. 폭탄 하나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수화물 처리장에서 폭파하는 바람에 비행기 폭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폭탄은 에어인디아 182편 안에서 터졌습니다. 항공기는 대서양 상공을 달고 있었고 폭발로 329명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중에 인도인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사망자 중 인도인이 22명 영국인이 27명이었고 사망자 대부분은 캐나다인과 인도계 캐나다인으로 268명이었습니다. 이후에도 1986년에 블루스타 작전 사령관이었던 바이디아 장군도 시크교도들에 의하여 기관총 공격을 당해 사망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진압에 참여했던 브라르 장군이 괴한에 의해 목을 칼에 찔리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브라르 장군은 이전에도 7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에 있는 시크교도들은 축제 때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인디라간 뒤에 암살 현장을 패러디하며 공연을 했었습니다. 물론 인도 정부는 격분했죠. 또한 캘리포니아나 영국 등지에서는 인도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인도 외교 건물에 올라가 인도 국기를 내리고 시크교 독립국가인 칼리스탄 국기를 개양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칼리스탄 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총리가 장관들을 이끌고 펀잡 지방을 방문했을 때 펀잡주 주지사는 캐나다 내에 있는 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하며 범죄자들 명단을 전달했는데 그 명단에는 함께 동석한 캐나다 국방장관의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는 시크교 독립운동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테러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칼리스탄 운동가들이 계속 도발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캐나다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자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위를 하고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정부는 시크교도들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크교도들은 캐나다 인구의 2%를 차지하지만 의회의 의석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은 시크교 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치인들이 항상 인도를 방문하면 펀잡을 방문하고 황금사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정치 때문입니다. 인도가 지적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정치를 위해 다른 나라의 문제를 외면하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니자르는 정말 대단한 운동가이고 인도 내의 펀잡 사람들이 분리운동을 지지하느냐입니다. 니자르는 캐나다로 이민을 오면서 자신이 인도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캐나다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도 정부에게 고문을 받았다며 제출한 의료기록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망명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외국인과 결혼한 경력이 있는 캐나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고 결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가 어떤 독립운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니자르가 2020년 인도가 작성한 테러리스트 명단에는 있었지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도 정부의 리스트가 좀 과한 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니자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도모했는지 모르지만 인도는 그가 비밀 조직인 칼리스탄 타이거 포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잡에 있는 시크교도들은 니자르가 누구인지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명도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시크교도들은 분리독립운동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독립을 한다고 나아질 방법이 없으니까요. 독립을 한다고 해도 해안이 없이 고립된 지방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시크교도들의 95%는 자신이 인도인인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칼리스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문화지체 현상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지금도 그때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떠났을 때로만 기억하고 현재의 모습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캐나다 그리고 시크교도들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인도가 지나치게 민감한 것인지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이 무책임한 것인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테러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는 것 이것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서방의 이중기준인지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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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